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. 먼저 LG 트윈스 2018 시즌 개막을 축하드립니다. 겨울에 많은 준비와 많은 땀을 들리는 만큼 같이 마시고 좋은 모습으로 LG 트윈스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트와이스로 야구장에 꼭 찾아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 시즌 LG 트윈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트와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도 기대할게요. 꿈은 이루어진다. LG 트윈스 화이팅!